안녕하세요. 핏이리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달력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덤벨 런즈와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덤벨을 턱 바로 아래에서 양쪽 끝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한쪽 다리 앞으로 내밀면서 런즈 동작을 취하고 동시에 앞으로 내민 다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줍니다. 역시 이 동작은 런즈 동작을 통해 하체 운동도 되지만 상체를 돌려줌으로써 코어에 대한 운동도 같이 겸하고요. 또 이 상체를 틀어준다는 것은 하체보다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체에 대한 운동도 보다 효과가 있는 동작이죠. 역시 그 응용 동작이어서 덤벨 런즈를 충분히 익숙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응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